띠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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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대는 리치왕 띠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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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군의 전니 비명은 전설적인 내 힘에 대한 서약이 되리라 흑마법사여 그 초라한 가드들을 치워라 니가 부리는 공포 또한 곧 나를 섬기리라 단수 도둘이 날 쏘버려 도둘이 날 쏘버려 단수 겨울이 왔다 근데 너무 죽잖아 어떤 카드도 나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그 덱은 대체 누가 만들어준 것이냐 레치왕을 위하여 ? 이 띠퍼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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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